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음 이런 표현을 하려구요 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뭐 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뭐 하도록 해 약간 요런 톤인데 일단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csc csc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연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 단어처럼 그냥 아예 쓰세요 csc csc 그저 c s a c 하지 마시고 csc 이렇게요 어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첫번째 예문 이에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no me quiero ir no me quiero ir 아 나 여기서 벗어나기 싫어 나 가기 싫어 no me quiero ir 하니깐 친구가 뭐래요 csc csc 깨닫게 악기 csc 깨닫게 악기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야 너 그런 거라면 어 그렇다면 깨닫게 악기 여기 있어 csc 깨닫게 악기 가기 싫다며 어 그런 거라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기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구요 두번째 아이 no me cae bien miguel no me cae bien miguel 이 표현 옛날에 한번 등장했었는데 아 나 miguel이랑 진짜 안 맞아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다 개 no me cae bien miguel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니까 말하죠 en serio csc porque vives con el en serio csc porque vives con el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세요 muy bien en serio eee 진짜 csc 그렇다면 porque vives con el 개랑 왜 같이 살아 어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어 니가 지금 말한 대로라면 니가 방금 말한 거대로라면 이렇게 앞선에 뭔가 어떤 상황이나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거라면 뭐 뭐 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에서 남아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좀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 감이 잡히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아 너무 한가하고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어 csc 그렇다면 스페인어 공부하면 되겠네요 어 갑자기 그쵸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csc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또 마무리 하구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